그렇습니다 그분을 그냥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성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적군인 일본에서도 그분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존경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패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이수신 장군과는 아예 대결을 피해라 이런 지시가 미뤄졌었어요 그거 다 아시죠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바닷길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속이 좋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대의를 위해 헌신을 한다 이런 거는 참 농담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인생 자체가 위대한 정신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고 뭐랄까요 인간 이상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숭고한 목표와 또 강한 실천력 거기다 전체적인 능력까지 겸비를 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신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분은 몇 마디 말로 폄하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그분을 직접 만나 뵌다면 예 감히 그분을 쳐다보시지도 못할 겁니다 하도 눈을 보셔서 선생님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존재뿐이 안 돼요 지금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영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맘속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경멸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?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화가 참 많이 납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 믿고요 그분이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웠던 인간이었다는 거를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예 아니 아니 그만하... 그만하겠습니다 아휴 어떡하네요